네 안녕하세요. 이번 지상 월녀 락페스티벌 2013년도 아트 프로젝트 전체를 디렉팅하고 트레이팅한 페아트 컴퍼니의 김서리 디렉터라고 합니다. 락페스티벌이랑 미술 전시회가 융합이 된 건 굉장히 독특한 시동인 것 같은데요. 어떤 취지에서 이런 기획을 준비하게 되셨나요? 네 이번 행사가 사실상 국내에서 락페스티벌에서는 최초로 현대미술가 접목을 했는데요.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헬스 폭발과 현대미술이 접목이 됐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락 음악이라는 것 자체 어떤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또 자유로운 감성을 주고 이런 부분은 현대미술과 굉장히 밀접하고요. 또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기호를 가진 팝아트 그리고 그 팝아트가 가진 어떤 위트와 전복의 그런 코드들 그런 게 또 락 정신과 굉장히 상통하기 때문에 락 뮤직과 팝아트를 콜라보레이션 할 그런 미술 전시를 이번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전시회 타이틀이 더 호러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렇게 어떤 컨셉을 잡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? 네 호러쇼라고 하면 굉장히 펌펌하게 우리가 딱 연상되는 공포적인 코드가 있으면서도 또 이런 페스티벌에서 호러쇼를 왜 했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저희가 한여름에 너무 먹고 그러면 또 즐겨 찾는 게 공포 영화였는데요. 준비 영화나 공포 영화나 어떤 또 무서운 코드들 그런 게 물론 지금은 잠깐 기가 내리고 있지만 저희가 특히 락 페스티벌 기간에 아주 쪼영뼛 아래 달궈진 정신과 육체를 이 갤러리 공간에 오셔서 한 단계 플랭시켜 락 이런 취지로 더 호러시라는 그런 테마를 잡게 되었습니다. 또한 작가들 역시 이런 호러라는 공포적인 코드에 굉장히 공감을 해주면서 어떤 그런 공포 영화나 퀴어 영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락 음악과도 같은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니까 작가들도 어떤 그런 공포적인 코드를 한 작가는 굉장히 좀 더 프로테스크하게 한 작가는 좀 더 펌이하게 이렇게 연출시켜줘서 저희도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의 작품이나 아주 재밌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두 작가에 대해서도 잠깐만 소개해 주시지요. 지금 저희가 같이 콜리보레이션 작업을 하게 된 마르킹과 아트노미라는 작가는 지금 현재 펌트폴리아계 비즈니스 마켓에서 가장 많은 러플을 갖고 있는 정통 미술계의 어떤 루키와도 같은 아주 탑 스타들고요. 그리고 두 작가가 특히 많은 성화 브랜드들이 콜리보레이션을 했던 이유는 그 작가들이 가진 대중적인 코드 작품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그 기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작품들도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나 카툰과 같이 왜 이렇게 현대 미술이 쉬워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퍼블릭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좀 더 시내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밸러리의 높은 장벽을 허물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웃음 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체험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함을 대중적 기호를 의도했었기 때문에 두 작가의 작품들이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디렉팅 하시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실내 공간은 라운지나 클럽 같은 느낌을 주게 하셨고요. 외부에는 직접 하신거죠? 커다란 플라스틱 직접 한번 저 이름을 뭐라고 지었거나 특이한 명칭이 있나요? 지금 이 대형 조형 작품을 직접 그래픽을 하고 그것을 대형화시킨 그런 점이 있는데요. 연출자로서 그리고 감독이니까 디렉터라는 게 미술 전시의 연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런 두 가지 의도에서 혹시 생각하신 어떤 컨셉이 있었나요? 실내하고 실외 나눠서 말씀해 주시죠. 네. 실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선진 록 페스티벌 또는 뮤직 페스티벌을 보면 심지어는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붙일 정도로 음악 공연을 보러 와서 시각적으로도 그만한 어떤 플레이와 만족을 느끼고 가게 하는 게 굉장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페스티벌 시장이기도 한데요. 네. 어떤 실내에 갖춰진 형태는 갤러리라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포맷을 또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요. 야외 같은 경우에는 야외 페스티벌이라는 이 지역적 장소적 특성에 맞게 밖에서 동성과 아주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들. 네. 그런 것들을 의뢰했습니다. 네.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거나 꼭 봤으면 하는 작품이나 아니면은 전시 컨셉 있으면 하나만 살짝 얘기해 주시죠. 아마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조형물, 내수는 평면, 작품들, 회화 이런 것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. 그런 것들은 아마 관람객들이 첫 번째로 또 1차원적으로 바로 눈에 들어오시는 것들이니까 그거 빼고 말씀드리자면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작품이 영상 작품이에요. 아 대형 스크린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죠? 네. 두 분께서 영상 작업을 조금씩 해보시긴 하셨지만 그 요번 진단락, 진단락 월드락 페스티벌 기간을 위해서 새로 아주 유명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통해서 네. 아주 재밌는 영상 그리고 포러쇼라는 테마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상 작업품 조금의 모미도 한번 관객들이 잘 느꼈으면 좋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이 경제! 고 спрос!